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실현되는 유관기관의 정책 담당자를 만나서 자세한 내용을 직접 들어보는 정책 토크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상직 이사장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청년창업사관학교 소개와 자금난 해결 지원 방안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인력난 완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진공의 노력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책자금 융자, 수출 마케팅, 인력 양성 등 각 사업 연계 지원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원스톱종합지원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에게 희망을, 벤처기업에게 날개를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품을 주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상직 이사장을 만나봅니다. 중소벤처기업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인력난입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 창출을 우리가 계속 주문을 하고는 있는데 본인들도 하고 싶겠습니다만 또 여건상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중진공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먼저 중진공 이전에 정부가 중소기업은 좋은 인재를 구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또 정보가 차단되어 있으니 중진공이 중소기업에 맞는 적합한 인재를 해서 매칭을 시켜주는 인력센터, 인력 지원 사업인데요. 그리고 또 중소기업이 급여가 한계가 있잖아요. 회사 이익 구조나 등등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중소기업에 진출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또 정부가 매일 채용 공제라 해서 3년, 5년 만에 목돈을 주는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거기가 저희가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걸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예를 들면 그렇게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기업장에서는 정부 지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혁신 기업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남동공단 같은 예를 들면 거기는 학군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인재를 구하기는 쉬워요. 교육을 아이들 학교육을 시키면서 가까운 곳에 바로 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런 남동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빨리 더 크면 더 많은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땅가가 비싸기 때문에 공장을 늘리기도 한계가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제조 공법을 스마트화하면 스마트 팩토리 하면 수주가 한 3배 정도 늘고 이익도 많이 나고. 그런데 교육도 시키고 스마트 팩토리 설비를 투자할 수 있게끔 정부가 교육 앤드 자금도 지원하면 그런 회사들은 또 중소기업을 인재를 구하기가 좀 비교적 쉬우니까. 그렇겠네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현장에서 이렇게 좀 정책이나 지혜를 모으면 또 같이 병행해야 한다. 정부 정책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눈앞에 있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좀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복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거군요. 저희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은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하고 있죠. 저는 정부도 그렇게 좀 넓은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더니 그 또한 다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복합금위라는 걸 표현을 했던 거고 이런 게 좀 같이 어우러지면 좀 더 지금 중소기업도 좀 빨리 성장할 수 있고 글로벌 기업으로 되고 또 스마트화되는 면 혁신기업이잖아요. 그러면 또 좋은 인재들이 또 많이 몰리고 이렇게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중진공예 사업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